해물빠이 저 다섯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질문 주시면 빠이믄 물 빠이믄 하 빠이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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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질문 갈게요 태국의 가장 큰 카운트다운 행사인 여기 센트럴 월드에 오시게 됐는데 여기는 아시아의 타임스퀘어 같은 곳이에요 그것도 한국 아시아 아티스트 대표로 해서 오늘 영재씨가 홀로 무대에 서시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호감이 어떠신지 부탁드릴게요 일단 기분이 너무 좋고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태국에 와서 카운트다운을 하는 게 너무 뜻깊은 것 같아서 또 한국이랑 다른 분위기를 제가 느껴 보는 것 같아서 덕분에 더 좋은 기분 받아서 새해 더 좋은 일 많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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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또 좋은 시간을 보셨다고 들었는데 소감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와도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고맙고 또 이렇게 카운트다운 행사도 함께 했는데 내년에는 와가지고 콘서트를 할 예정이어서 그때도 많이 사랑해 주시러 와주셔서 묻겠습니다 하이간 떠납디 옵은 유서 멀어 그리고 크랑뿐이 마카운트다운 롬깐 두어 근데 빛나 러어제되미 컨셉트 루ของ 톰 롬흥타이 롬깐 세에 롬흥타이 두어 그래서 제가 권수코 띨타이 두어 3번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이 시간을 전해 본 mummy는 뭐red? 내년에와 함께 함께 함께해봅시다 내년에는 nyt에는 콘서트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콘서트가 아직은 최대 계획인 것 같아요 다시 올해서 2023년 영재, 리view 해본다면? 24년에는 조금 덜 고생하고 여러분들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국 팬분들과 국민들에게 세 인사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여기 와서 감히 인사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마지막 날에 불러주신 만큼 무대도 열심히 재밌게 하다 갈 테니까 제 무대 보시고 새해 제 목보다도 더 많이 가져가고 항상 건강하고 다 필요 없고 모든 건강해야 저도 볼 수 있고 이렇게 31일 날 축제도 즐길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건강하세요 그리고 제가 진짜 많이 사랑합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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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